정부가 어제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기준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죠. 당장 보증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해진 세입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애꿎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값이 넘어올라 내 집 마련을 포기한 A씨 부부는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소식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연 소득이 8,500만 원을 간신히 넘지만 대출 없이는 전세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입니다. 정부의 이번 규제는 한도가 많이 나오는 전세대출을 활용해 세입자로 살면서 여유자금으로 주택에 갭투자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정작 물려받은 자산이 많고 소득은 적은 부부라면 정부 규제를 비웃듯 대출로 갭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매매가에 비해 전세가 수준이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카드로 대출을 옥죄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무주택자의 전세금 대출을 해주는 것은 그렇게 많이 규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세가격이 올라가는데 오히려 더 규제하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잖아요. 갭투자라든지 이런 건 점점 더 어려워졌잖아요. 주택가격이 올라가서. 재건축 이주자들도 고민입니다. 이미 이주비 대출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전세대출까지 어려워지면서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무턱대고 틀어막는 규제 대신 부양가족수나 자산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규제 정도를 차별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분별 없는 규제가 자칫 실수요자를 겨누는 칼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영입니다.